안녕하세요. 다이갱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터하게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품종도 있고 같은 품종이라도 또 사이즈나 두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들어와져 있고요. 가격이 워낙에 또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설 연휴로 해서 20% 할인을 해드리고요. 방문은 30% 해드리는데요. 방문은 9일날, 10일날 설이기 때문에 9일날하고 10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이틀간 11일, 12일 방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시면 휴일 때 나오셔서 예쁜 아이들 또 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 여기 가격에서 또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웨스트 레인보우는 이게, 어우 이거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금이 더 많이 들어가져 있으면 색감은 조금 더 예쁜 모습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두는 이렇게 얼굴이 큽니다. 얼굴이 크죠? 이두, 이두, 삼두. 삼두는 얼굴이 작아요. 삼두 하나, 두 개 정도 있습니다. 4두는 한 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2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스트 레인보우 여기에서 20%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묵둥이죠. 층수 많죠? 이 아이들은 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정말 색감 예쁘잖아요. 아, 정말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은 착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예쁠 때까지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안 이뻐지거나 각지 생기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쁠 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도 비싸게 주고 사서 시들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시면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천원 써 있는데요. 4천원에서 20% 받아가시면 훨씬 가격이 착합니다. 앙블리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앙블리. 여기 8천원에 있습니다. 삼두가 가격 8천원. 가격 착하죠? 이것도 이제 적신군생으로. 이 아이도 두 수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적신군생으로 해서 삼두. 삼두가 가격 8천원 합니다. 여기에서 20%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묵은둥이가 되면 목대가 있으면서 아주 예쁘죠? 제 거 보셨죠? 저 아무것도 안 줬는데 방제밖에 안 해줬는데 정말 자고 폭탄 맞았어요. 이렇게 앙블리 가격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모로파티도 들어와져 있네요. 색감은 아직 물은 안 들었지만 이게 삼두사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적심을 해서 여기에서 자구가 나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입장이 큰 입장들이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는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가가 하기 때문에 자구들이 굳혀지면 훨씬 예쁘겠죠?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볼 수 있는데 가격 5천원 합니다. 5천원에서 20% 받으시면 어우 괜찮죠? 4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왕 러블리로즈 금무지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금무지라 노제트는 조금 더 살짝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몸은 아니고 각 몸으로 해서 이렇게 3개, 4개 심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니까 금무지라고 하는데요. 금이 들어가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무지라 노제트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왕 러블리로즈 금무지가 이 아이들 거의 다 사두로 되어져 있네요. 사두, 삼두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러블리로즈 금무지. 키우다 보면 금무지이기 때문에 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셔요. 낱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 심으실 때 합식을 해서 심으시면 좋은데요. 이거 이제 두 포트를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한 포트에는 5천원 드리고요. 이렇게 두 포트는 가격을 8천원 드립니다. 이렇게 합식을 한번 해보셔요. 두 포트 정도는 합식을 하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금으로 한번 발현이 되는지 또 재미가 있잖아요. 바뀔까 안 바뀔까. 노제트는 금무지라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직젠 골드도 이거 기본 폴분에서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가격 5천원 합니다. 예쁘네요.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예쁩니다. 두수는 이 정도. 이 정도는 뭐 소분이나 콩분에 딱 이 정도만 키우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심 군생으로 해서 이 아이들도 두수는 조금 많이 만들어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안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도 있네요. 5천원에 여기 할인 받으시면 착합니다. 흑사금도 이 아이들 요즘 많이 나오죠. 흑사금이 이렇게 적심을 해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아이들 가격 엄청 착하게 나오죠. 이 아이들 가격 5천원에 나와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은 다 품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구가 또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밑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더 군생으로 또 키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가격 5천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4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흑진주가, 오우, 삼두가 가격 너무너무 착합니다. 오우, 너무 착하게 돌아져 있어요. 삼두. 이렇게 예쁜 삼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셔요. 흑진주, 로즈. 흑진주, 로즈예요. 12,000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우, 삼두. 10cm 풀분에서 이렇게 삼두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이거는 이제 분갈이 해놓으면 노제트가 조금 더 예쁘게 다져지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삼두예요. 삼두예요. 아우,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뻐요. 이런 아이들 손톱도 아주 멋있죠. 이런 아이들 가진 경우에는 흑진주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외두로 해서 정말 예쁘게 다져진 아이들은 3만원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삼두 군생이. 이 아이들도 다져지면 노제트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거가 이제 이렇게 살짝 노숙 흔적도 있습니다. 있는 아이들이 있고 없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큰 입장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노숙 흔적이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하엽으로 지고 그러면 좀 낫겠죠. 음, 이 아이들 흑진주. 이런 군생이 가격 12,000원에 들어져 있어요. 오우, 동물 대박 착합니다. 사라보니 슈퍼클론인데요. 가격 5,000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삼두도 있어요. 오우, 이렇게 예쁜 삼두가 요거 5,000원에 들어져 있어요. 외두도 있어요. 여기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외두도 있고요. 이두도 있어요. 그래서 삼두가 하나밖에 없는데 삼두가 앞에 있었어요. 외두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외두가 가격 5,000원 합니다.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4,000원. 정매가격 착하게 요렇게 층수도 많으면서 기본풀분해서 요정도 큰아이들 4,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디가 있는데요. 인디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있는 아이거든요. 요렇게 인디가 지금 보면은 여기 조금 큰아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삼두, 사두로 다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 처음에 제가 이제 묵은둥이들 소개해드렸을 때 외두만 해도 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런 군생 아마도 이런 아이들은 적심 군생으로 해서 두수를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인디 노제트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거 요거 입장 한번 보셔요.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예쁘잖아요. 그래서 굳혀지면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 가격은 8,000원. 오 다 삼두부터 있습니다. 삼두, 사두 이렇게 오두도 있는데요. 8,000원. 요기에서 20% 할인 받으시면 오 가격 너무너무 착하게 보내드리고요. 에이핑크가 있는데요. 에이핑크 가격 5,000원 합니다. 오 여기 9cm 풀분에서 요게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9cm 풀분만큼 거의 나오면서 층수도 많으면서 노제트가 참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요렇게 예쁘게 에이핑크 아우 예쁘죠. 아우 에이핑크도 정말 가격 착해졌습니다. 이거 물들고 뽀얀 100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5,000원에 있습니다. 요기 할인 받으셔보세요. 4,000원 합니다. 대박이에요. 아우 에이핑크 너무너무 또 가격이 높게 있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격이 5,000원 할인 받으시면 4,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흑장미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흑장미가 아우 요거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5,000원으로 되어져 있지만 요렇게 얼굴이 크게 3,000원 3,000원 와우 요거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죠. 따글따글하면 3,000원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5,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얼마일까요? 4,000원 합니다. 어우 너무 괜찮죠. 요렇게 흑진주도 요즘 거의 다 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흑진주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모루타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모루타가 12cm 풀분에서 5,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모루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요 아이들 처음에 외두로 소개를 해드릴 때 빨갛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이 가격은 1,000,000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요렇게 12cm 풀분에서 요렇게 굳혀지면서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000,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네드 오렌지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네드 오렌지 앞전에는 요게 좀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요렇게 이제 12cm 풀분에서 요렇게 얼굴 크게 굳혀져서 통통합니다. 요거 입장 통통하죠. 요렇게 조금 분갈이 하시면서 요렇게 조금 겉 입장들을 조금 큰 아이들은 가위집을 내주셔서 깔끔하게 또 한 번씩 분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12cm 풀분에 늘어져 있고요. 요렇게 되어진 아이들 만원 가격 착하게 늘어져 있고요. 화이트 소울도 뭐 꾸준하게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죠. 화이트 소울 같은 경우에 요렇게 층수가 많이 있습니다.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화이트 소울도 완전히 또 젤리젤리하게도 들어가면서 요 아이들이 엄청 통통하게 동글동글해지더라고요. 요렇게 많이 둥글둥글해지죠. 완전히 무거워지면 통통하면서 둥글둥글해지더라고요. 요 아이들 가격 만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요 아이들 가격 더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도 가격 엄청 착하게 들어와죠. 이지요. 오우 이런 군생이 가격 착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오두도 있고요. 가격 8,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요렇게 오두 있고요. 요렇게 오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요렇게 거의 다 오두로 되어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8,000원 해서 할인받으시면 정말 가격 착합니다. 아르케인도 가격은 18,000원 에 들어져 있습니다. 10cm 풀분에서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유 노제트도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꽃처럼 예쁩니다. 아르케인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거하지 않으면서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무거지면 요 아이들 전체적인 바디 색감도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볼수록 꽃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렇게 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 가격은 1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러블리 로즈 금 인데요. 요 아이가 요렇게 지금 한몸 군생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큰 금이 가격 8,000원 합니다. 8,000원 와 대박 와 요렇게 얼굴 크지요. 요렇게 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복용금으로 물론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은 몸값이 거한데요. 요렇게 금이 들어가져 있으면서 얼굴 이렇게 큽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 8,000원 합니다. 대박 오 여기서 할인 받아보세요. 대박입니다. 요렇게 이두로 이렇게 큰 얼굴이 있는데 요기 세포트 밖에는 없는데요. 요렇게 삼두 있죠. 이렇게 삼두 있습니다. 이게 한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렇게 얼굴이 이뻐요. 러블리 로즈가 금이 들어가져 있고 요거 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드로즈라는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레드로즈는 10cm 풀분에서 요렇게 오 요거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요렇게 맑은 묵어지면서 맑은 톤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10cm 풀분에서 육두 이상으로 되어져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노제트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유 꽃모양으로 요거는 여기에서 만드는 농장이라고 합니다. 오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요 아이들 아 예뻐요. 이렇게 얼굴 볼수록 예쁜데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18,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은 할인받으시면 조금 더 착할 것 같아요.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줄리아나 핑크인데요. 가격은 요 아이들도 18,000원 합니다. 요 10cm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요기 안쪽에서 요렇게 되어지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요렇게 안쪽에 요기 안쪽에서부터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군생으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군생이 되어져 있는데 1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디도 대박입니다. 신디도 요렇게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신디 신디가 처음에 외두만 나왔을 때도 몸값이 거했었거든요. 요렇게 지금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적신 군생인지 그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신디가 이렇게 세 포트가 있는데요. 요 아이들 4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너무 괜찮지요. 신디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포트 다 보이시죠. 요게 15,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활용 받으시면 12,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샤프테도 요 아이들 8,000원에 4두로 되어져 있는데 8,000원 합니다. 요게 입장이 이런 노수근저근 하나씩 있으니까 생각이 듭니다. 요런 군생이 정말 가격 착해졌어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보라카이도 있는데요. 보라카이는 이렇게 굳혀져서 지금은 색감은 여러가지 색감이 나와서 훨씬 예쁘죠. 요 아이들도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요 아이들도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요 아이들도 기본 풀분에서 대체적으로 4두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가리금도 요 아이들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한문 군생이 되어진 것 같아요. 요렇게 보주는 조금 통통하면서 많이 굳혀져서 애총수도 이렇게 있죠. 요런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 6,000원 합니다. 6,000원에서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포트마다 두수나 아니면 수형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고요. 더스티 로즈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거는 5두로 되어져있어요. 안에 6두도 있어요. 오 요거 괜찮은데요. 이게 조금 보일까요? 안 보이는데요. 요 아이들은 자구가 나와서 한문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요게 두 포트가 하나 맞아있습니다. 더스티 로즈 가격 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루미네스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루미네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본풀분에 들어져있어요. 2두로 되어져있고 요보다 색감은 더 맑은 톤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요기 가상의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키메라도 가격은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로 되어져있어요. 키메라 금으로 나오면 훨씬 더 예쁜데요. 요거 입장들이 이렇게 올록불록하게 변이가 되어진 아이들인데요. 요거가 지금 기본풀분에 4두나 5두로 되어져있네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키메라 요 아이들도 키우면 예쁩니다. 노제트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팅커벨 가격은 5천원 합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있는데요. 많이 굳혀지면서 동글동글 합니다. 요렇게 새포트가 있는데요. 층수도 많죠. 많이 굳혀졌어요. 요것도 예쁜 것 좀 보세요. 얼굴 예쁘죠. 요 아이들 이렇게 새포트가 있는데 가격 5천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블루 하와이가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블루 하와이 5두로 되어져있어요. 큰 얼굴에 작은 얼굴 요렇게 2포트가 있어요. 10cm 풀분에서 요렇게 얼굴 예쁜 아이들 가격 만원 하는데요.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8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런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있어요. 요게 자구일까요? 꽃대일까요? 이렇게 나와지는 모습이고 요 아이들이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요거 너무너무 예쁩니다. 물들면 색감 진하게 꽃대인 것 같아요. 자구가 아니라 꽃대가 올라오네요. 가격 만원 하니까 2두가 만원 하니까 8천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샤몽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만원 합니다. 10cm 풀분에서 요렇게 다져진 아이들도 있고 얼굴이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도 있어요.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클 루비도 요기 10cm 풀분에 9cm 풀분에서 요렇게 두수가 6도 7도 로 되어져있는데요.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수영 이나 두수는 조금 씩은 다르죠. 조금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 얼굴도 크면서 두수도 많은 아이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풀시켓도 정말 가격 착해졌죠. 풀시켓이 외드만 해도 만원 씩 했는데 요렇게 예쁜 군생들 굳혀진 군생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처음에는 요렇게 4, 5도 6도 굳혀진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 3만원 씩 했었는데요. 정말 가격 많이 착해졌죠. 이렇게 착해져서 요런 아이들도 까망이 시리즈에 들어가긴 하지만 요렇게 예쁜 아이들도 한번씩 키워보셔요. 가격은 만원 해서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사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노사가 약간은 초연하고도 비슷한 듯 얼굴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노제트가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에요. 요런 아이들도 적심은 안보이지만 이렇게 두수가 안나오는 아이들이 두수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적심 군생으로 도 많이 만들어내집니다. 그 대신 수영도 예쁘고 두수도 많은 아이들을 가격은 착하게 또 공급이 되는 아이들이죠. 어우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요거 보면 붉은 톤으로 물들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 것 있거든요. 노제트도 예쁘면서 빨갛게 물들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미름도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우 요거 물들어서 요렇게 예뻐졌어요. 외두가 있는데요. 물들어서 정말 색감 예뻐졌죠. 기본풀 분에서 이렇게 삼두가 있는데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옵니다. 여미림이 전체적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요게 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요 아이들 8,000원에서 할인받아서 한번 또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 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르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아모르도 요게 손톱이 길쭉하게 되어져 있어서 멋있죠. 3두가 있어요. 예전에 외두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두나 4두가 가격은 7,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정말 가격 착합니다. 요런 아이들 7,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크 초콜렛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런 아이들 세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더 통통하게 굳혀지고 이렇게 노제트 굳혀지면서 동글동글해지면 정말 예뻐요. 세 포트 남아져 있어요. 만원에 보내드리는데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블랙아이즈도 요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너무 괜찮죠. 7,000원 가격 착합니다. 7,000원에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완전히 요 아이들 물들면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죠. 금도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까망이 시리즈는 요런 아이들이 금이 조금씩은 섞여져 있더라구요. 이렇게 3두가 7,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페어리킨도 요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것도 핑크색으로 좀 특별한 핑크색이죠. 3두가 가격 만원 하거든요. 요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3두가 요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예쁘죠.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히든스노우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요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발인 받으시고요. 아라베스크도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구가 나오면 3두고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있어요. 8,000원 하고요. 몽시리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몽시리도 이렇게 지금은 물이 들어가기 전단계라서 조금은 칙칙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 너무 예뻐요.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패트리시아도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묵둥이도 소개해드렸죠. 정말 색감 예쁩니다. 3두가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백로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8,000원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도태별도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것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네드 크라우스도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이거는 철화예요. 생홀하고 철화가 같이 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IC 그린도 이렇게 자연군 생홀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네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두 포트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토스카 넬리도 이거 넷포트가 남아 있는데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손톱도 이렇게 멋지면서 충수 이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본 풀분만큼 사이즈 나오죠.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드 탑도 이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7,000원 합니다. 크죠. 두스가 조금 적으니까 얼굴 크죠. 여기는 살짝 노숙 흔적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하얗지면 또 없어지겠지요. 샴페인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합니다. 또 이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20% 할인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샤이렌 철화인데요. 샤이렌 철화는 이런 모습에 생얼도 많으면서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많이 짤막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빨갛게 물들면 드라큘라 철화하고 비슷하게 이 아이들이 빨갛게 물이 올라옵니다. 미니 황비 황인데요. 이 아이들 가격 5,000원 합니다.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겠죠. 두수는 많이 있고요. 많이 짤막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빨갛게 물들어오면 훨씬 더 예쁘고요. 샤이 가이인데요.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5,000원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묵어져서 더 빨갛게 물이 들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끝나인하고 뒤쪽으로 조금 더 빨갛게 물이 들고요. 이건 삼두라서 얼굴이 확실히 크죠. 삼두는 얼굴이 확실히 큽니다. 5,000원 오드보다는 크네요. 와인 피치 요거가 있습니다. 철화로 엮여져 있어요. 요렇게 쌩얼 솔방울 같아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와인 피치가 요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살짝 철화끼 가 있는 아이들이 하나씩은 바뀌어져 있네요. 이게 가격 만원 하니까 요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블랙 블루 하나인데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8,000원에 요렇게 6,000,000,000으로 되어져 있어요. 풍성한 아이들 입니다. 8,000원에서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대비처라도 요 아이들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입장이 많이 짧아졌죠. 이게 완전히 묵등이 되면 참 예쁘더라구요. 이렇게 조금 더 커지겠죠. 8,000원에 요 아이들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스노우 클락 또 요 묵등이에요. 외드로 되어져 있지만 묵등 입니다. 만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니까 할인받으시면 조금 더 착하겠구요. 헤리와 쓴 요 백금 이거든요. 요거는 백금 입니다. 자구도 요 아이들 많이 나와줘요. 자구를 많이 나와주고 목대가 이씨 크면서 얼굴 작아지면서 자구는 더 많이 품어주는 아이들 인데요. 7,000원에 외드가 이렇게 7,000원 정말 가격 착해졌습니다. 크라시언 나이언 인데요. 요거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층수도 많으면서 얼굴 이렇게 많아요. 8,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구요. 화이트 턱시판 인데요. 요 아이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도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합니다. 물고파하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물 먹고 나면 이제 얼굴이 통통해지게 예뻐집니다. 연지곤지도 요 아이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양쪽에 자구는 나와져 있구요.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는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일본 월령도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만원에 요거 있구요. 집신대요. 가격 8,000원에 기본풀 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6두로 되어져 있어요. 6두나 5두나 8두나 이렇게 섞여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하죠. 이게 소분에 심겨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수영들이 다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쁜 터치미가 있습니다. 터치미. 터치미가 가격 8,000원에 착하죠. 이렇게 요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이 처음에 2만원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아이들도 워낙에 착해졌어요. 묵둥이에요. 무거워진 목지라가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얼굴 따글따글하게 입장들 짧게 다 굳혀져서 물들어서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요 아이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지라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굳혀져서 빨갛게 물들었네요. 치화와 군생이 요런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있죠. 가격 착하게 삼두가 되어져있는데요. 9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쁜 삼두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이렇게 사두는 하나가 있고요. 요렇게 예쁜 삼두 삼두가 5,000원 합니다. 와인피치가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요것도 9cm 풀분해서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금처럼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금도 섞여져 있나봐요. 요거 와인피치가 7,000원 하는데 요 아이들 5보트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요게 분갈이 해서도 요렇게 큰 얼굴들은 입장이 다져지면 훨씬 더 예쁘겠죠. 요렇게 풀분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요렇게 살짝 금도 있는 것 같아요. 와인피치 금은 조금 몸값이 더 하는데 금이 섞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요게 7,000원 하니까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오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오 너무 괜찮은 와인피치도 한번 키워보셔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환엽 칼리토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환엽이라서 요렇게 입장이 넓게 되어져있어요. 기본 풀분만큼 조금 더 크죠. 칼리토토는 정말 빨갛게 다 물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환엽이라 입장이 크면서 노제트도 이렇게 큽니다. 7,000원에 요 아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르바의 장미인데요. 가격은 만원합니다. 9cm 풀분에서 기르바의 장미도 항상 요 아이들 초록초록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누스도 많아요. 9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어요. 요 아이 가격은 만원하니까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자악한 가격으로 이렇게 예쁘게 요 아이들도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두 포트가 있습니다. 매직 뷰티도 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매직 뷰티가 사두로 되어져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조금 특이한 이런 느낌이 있어야 조금 뭐 금도 있는 것 같고 요란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요를 봐서는 약간은 또 블랙 아이즈 요런 아이들도 닮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요 노제트 자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매력적인 아이들이 거든요. 9cm 풀분에서 12,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누다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네포트 남아져있거든요. 외두로 되어져있어요. 가격 7,000원 하니까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요렇게 자구들도 나와주고 있어요. 누다금 이라는 아이 7,000원 외두로 되어져있구요. 온슬루 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기의 가격 만원 하면서 요 아이들 가격 20%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요렇게 물이 조금 더 들어오는 아이들이네요. 분갈이 해서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호베이 금도 이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있어요. 요런 아이들 굳혀져서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하엽정리 하고 나면 훨씬 더 깔끔하시겠죠. 어우 너무너무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져있구요. 라제아가 금도 정말 예쁘게 물들었죠.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육두로 되어져있는데 요런 아이들은 2만 5천원에서 요기에서 20% 받으시면 훨씬 또 가격이 착하겠죠. 줄리아 금도 요아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줄리아 금이 요거 한 포트 남아져있어요. 요건 다 판매가 되고 한 포트가 남아져있는데 정말 색감 예쁘죠. 입장도 크면서 외드로 되어져있어요. 줄리아 금 가격 만원 하는데 요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는데 너무 예뻐서 보여드려요. 요아이 한 포트 남아져있습니다. 골든 새두 요아이 골든 새두도 보면 거의 금하고 많이 섞여져 있더라구요. 요런 모습으로 있어요. 요기는 살짝 화상처럼 아니면 노숙 흔적처럼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구요. 삼두로 되어져있는데요. 요노제트 너무너무 예쁘죠. 꽃모양으로 너무 예쁩니다. 예쁘네요. 요게 세포트가 남아져있어요. 요거는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층수도 많으면서 요렇게 꽃모양을 예쁘게 하고있네요. 실크로드 금 철화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요기 금 금이 들어와져있죠. 실크로드 금은 요런 모습이에요. 이게 기본풀분에 들어져있으면서 좀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있어요. 12,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예쁘죠. 철화에요. 실크로드 금철화 크게 있는 아이들 한 15만원씩 했는데 요렇게 작게 나오면서 너무 가격 착해졌어요. 12,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만원도 안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닝클마리아금도 워낙에 착하게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투푸트가 남아져있어요. 가격 만원 하거든요. 2두로 되어져있죠. 요것도 이렇게 많이 무거지면서 요거 입장도 샤랄라하게 넘어가면서 빨갛게 물이 들어옵니다. 완전히 요게 이제 입장에 요런 시필줄이 있죠. 요게 빨갛게 물들어서 조금 특징적인 아이죠. 이렇게 요 아이도 두푸트가 남아져 있구요. 마케베니아금도 7,000원 합니다. 꽃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2두로 되어져있고 자국 하나 나오면 3두도 있습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블루스카이 철화인데요.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철화가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철화가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아이는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살짝 풀려지는 모습도 있어요. 생얼로 그러면 요거 군생이 되겠지요. 요게에서 20%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블루스카이 같이 요런 아이들은 철화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몸값이 거하게 있던 것 같아요. 요렇게 풀려서 생얼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엄청난 군생으로 또 키워보실 수가 있어요. 20%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요런 철화도 있구요. 칠복신도 많이 굳혀지고 있어요. 하엽 정리하면 조금 더 깔끔하겠죠. 2만 5천원에서 요런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모주에서 삥 둘러서 요런 자구들이 많이 있어요. 칠복신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아이들은 약간은 나라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나조야 군생인데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나조야 군생이 요렇게 투수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다 묵어져서 빨갛게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15cm 풀분에서 요렇게 있는 아이들 예쁘죠? 예뻐요. 2만원에서 요거 할인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방문을 하시면 조금 더 가격은 착합니다. 프리메라 철화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프리메라도 요거 생얼하고 요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이구요. 어우 요거 써니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요렇게 묵어져서 정말 예쁘게 물을 들었네요. 4두로 되어져있고 이렇게 3두도 있어요. 정말 예쁘죠? 써니즈는 정말 색감 예쁘게 물이 듭니다. 화이트 샴페인도 요게 15,000원에 요렇게 있어요. 3두로 되어져있어요. 요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랍니다. 이렇게 화이트 샴페인도 3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닉스도 요거 한 포트 남아져 있네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만원에 요거 화림받으시면 착하구요. 프레쉬 젤리가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림받으시면 훨씬 착한데요. 요 아이들은 여기는 젤리젤리 한데 요게 조금 이렇게 새로 다져지면서 나오면서 요런 모습이에요. 좀 그렇죠? 그리스 보니 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요것도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데 군생이에요. 육두 군생이 12,000원 금으로 되어져있구요. 원종 레드 길바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오우 레드 길바가 가격 요거 에 비해서 엄청 빨갛게 예쁘게 물은 들어지는데요. 길바 군생이 있어요. 이렇게 금지 막한 군생이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있어요. 세포트가 있는데요. 모주에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2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독일 샴페인도 3두로 되어져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안쪽에서 빨간색감이 나와지는 아이들이죠. 근데 지금은 보랏빛이 조금 더 강하게 3두가 너무 예쁜 3두가 있습니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오팔리나도 요런 아이들 요게 3두 4두로 되어져있습니다. 거의 다 4두로 되어져있어요. 4두가 있습니다. 3두가 이렇게 하나가 있구요. 15,000원에서 요 아이들도 20% 할인을 받으시면 원래 요 아이들은 또 20% 할인을 해주셨었는데 요렇게 요기에서 또 20% 받으시면 되구요. 패트리시아도 요 아이들 3두로 되어져있죠. 패트리시아도 조금 요 아이들 요렇게 물들든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3두짜리 어디 있을건데요. 요렇게 이제 무거진 아이 가격은 12,000원에서 요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 3두가 두프트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또 할인받으시면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블랙스완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있네요. 4두 요렇게 정말 빨갛게 물든 아이들은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빨가면서도 또 요 아이들을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또 진한 색감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플레르 블랑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로 거의 4두로 되어진 것 같아요. 물들면 요 아이들도 노제트가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물들어도 핑크색으로 예쁘구요. 8,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라밀레 때 철화인데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철화 엮여져 있죠. 생어라고 철화가 같이 있습니다. 요거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구요. 수연이 가격은 7,000원 합니다. 5두로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도 뿌리는 내려서 활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7,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살루가 가격은 요 아이가 만원에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옆으로 3두 있습니다. 만원 하고요. 미파도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이것도 만원에 많이 무거지면서 통통해졌어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집시금인데요. 요것도 9cm 풀분에서 이렇게 둘 수 많고요. 통통하게 이 정도면 많이 굳혀져 있네요. 요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두 포트 남아져 있는데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요 아이들도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르재가 있는데요. 아르재 요 아이들 7,000원 하거든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요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 할인받아서 7,000원 하니까 훨씬 착하겠죠. 5,000원 얼마 하겠죠. 너무 괜찮지 않나요. 요렇게 소분이나 요렇게 콩분에 키우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요. 라핀에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9cm 풀분에서 요렇게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타이니 버거도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많이 굳혀졌죠. 요 아이들 또 안쪽에서 이렇게 다져지면서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게 9cm 풀분에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인 브라이트인데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9cm 풀분에서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요것도 아마도 요렇게 큰 입장이 있죠. 적심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수영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벤바디스도 있는데 기본풀분에 있어요. 5, 6두나 7두 조금씩은 섞여져 있어요. 그래도 작지만은 요렇게 예쁘게 굳혀져서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네요. 요 아이들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랑새도 가격 7,000원에 요 아이들 4두도 있고요. 3두도 있어요. 3두 3두 7,000원에 정말 가격 착하죠. 이렇게 굳혀보면 예쁠 것 같아요. 누들푸도 3두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요 아이들도 3두 가 있는데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할 것 같고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3두 가 있는데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있고요. 첼로가 가격은 만원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셰를로즈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5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요 아이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빨갛게 돈이 올라온 아이들이고요. 파노라만데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네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알사탕도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묵둥이네요. 물들으면 예쁘겠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아뷰띠도 요 아이들 많이 굳혀지면서 안쪽에서 요 아이들 약간은 요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비치는 모습 보이시죠. 젤리젤리하게 바뀌고 있네요. 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외두가 15,000원 합니다. 할인 받으시면 좀 착하겠고요. 에그리원 가격은 10,000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12cm 풀분에서 요렇게 두수는 많은 아이들에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메리벨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완전히 핑크색으로 물들었을 때는 많이들 좋아하셨죠. 10,000원에 요 아이들 10cm 풀분해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피치민트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10cm 풀분해서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라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만원에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 예쁘죠. 이렇게 굳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크면 몸값이 있으니까 요 아이들로 또 한번씩 키워보시고요. 나나 후꾸미니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얼굴이 크든가 얼굴이 좀 작든가 두수가 많든가 이런 모습이에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만원도 안되게 또 예쁜 아이들 흥미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많으면서 굳혀져서 통통해졌습니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라베스크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오두도 있고요. 예쁘죠. 이거 물들면 너무너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12,000원에서 이렇게 군생들이 할인받으시면 또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띠아모 군생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나왔어요. 외두나 이두로 많이 나오더니 오두도 있습니다. 이렇게 띠아모 예쁘게 한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물들고 이렇게 좀 비슷한 페르테르나 이런 아이들이 몸값이 거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착해졌어요. 12,000원에 이런 군생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커버리도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철화가 만원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라핀의 로즈 인데요. 이 아이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밑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커야 이 보즈하고 거의 어우러져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모양이 조금 안 나옵니다. 모양이 안 나와요. 나피네로즈 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카시오 적금인데요. 이런 군생이 있어요. 삼드로 아이들도 분갈이 해서 조금 더 크게 멋지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풀분에 걸려서 못 나옵니다. 층수는 엄청 많기 때문에 무군둥 인데요. 아이들도 만원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드로잉이 이 아이들은 2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조금 착하겠죠. 4두로 되어져있네요. 노잘리나도 이 아이들 3두 3두로 되어져있는데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굳혀져서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있네요.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몬누즈도 이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자구도 이렇게 많이 컸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패러독스 철화인데요. 이 아이들도 묵등이죠. 묵어진 아이들인데요.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있어요. 이렇게 물 들어가기 전 단계라서 색감은 이렇게 조금 칙칙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 내듯한 이렇게 3두로 되어져있는데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많이 물고파죠. 물 먹고 나면 이 아이들도 빵빵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물고파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물들면 색감 정말 예쁘죠. 통통하게 굳혀지면 예쁩니다. 아트 델리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있는 아이들인데요. 5층수도 많으면서 많이 굳혀져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물들면 예쁘더라고요. 이거 3두 3두로 되어져있는데 4두도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긴 아이들도 있고 수영은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만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8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벨라도나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군생이 가격 착하게 나와있어요. 많이 굳혀져야 되겠지만 이 아이들도 한 번씩 굳혀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노랗게 굳혀지면서 빨갛게 물들면 예쁩니다. 이렇게 군생이 가격 12,000원 합니다. 10cm 풀분에서 다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거든요. 12,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면 할인받으시면 또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몽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아이도 많이 물고파 하죠. 이렇게 빵빵해집니다. 이게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올리비아 이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도 물고파 하네요. 이 아이도 금이에요. 3만원에 대품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고요. 노블레드도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15,000원 합니다. 이렇게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이거든요. 두수는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입장 또 가위집으로 다 내주셔서 깔끔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에 있고요. 춥스 철화인데요. 9cm 풀분해서 이렇게 많이 굳혀지고 많아요. 이렇게 많이 엮여져 있죠. 요거가 생얼하고 같이 있는데 생얼도 이렇게 살짝 철화로 바뀌는 경향도 있어요. 완전히 또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12,000원 하니까 또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히아리움도 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묵둥이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 18,000원 합니다. 이것도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세대베리아도 두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주황색 빨간톤으로 물들면 예뻐요. 이렇게 얼굴이 잔잔하면서 매력적인 아이죠. 15,000원 에서 할인 받으시면 조금 착합니다. 상들리에도 요게 19cm 풀분에서 넘치는 아이들이죠. 25,000원 에서 요 아이들도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여미름도 있는데요. 요거 2만원 합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 2만원 에서 할인 받으시면 조금 착하구요. 아들 군생 인데요. 가격은 요 아이가 2만 5,000원 합니다. 요것도 살짝 물이 고파 하는데요. 물 먹고 물 먹고 나면 빵빵 빵빵 해지겠죠. 예뻐요. 15cm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크게 많은 아이들입니다. 25,000원 하고요. 흑장미 는 요렇게 큰 15cm 풀분에서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통통하게 굳혀져 있죠. 기본 풀분에 나온 아이들도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15cm 풀분에서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45,000으로 되어져 있는데 2만원 합니다.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6,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품어보실 수가 있고요. 에스메랄 다와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요게 9cm 풀분에서 이렇게 두수도 많아요. 얼굴도 굳혀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 해졌거든요. 예쁘죠. 요보다 이제 층수가 많아지면서 더 통통하게 굳혀져야 요 아이들도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죠.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빨간톤이 올라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체리 섀도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게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다져져서 나오면서 이렇게 입장이 길게 나와져 있거든요. 요거 다 떼주시던가 가위즙을 해주셔서 분갈이 하실 때 이렇게 삼두로 예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씩 키울 때 보면 노제트가 큰데 다져져서 나올 때는 이렇게 8,000원에서 요것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몽고젤리 가격은 만원에 이렇게 층수가 많은 아이 2두인데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제스타도 여기 10cm 풀분에서 5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8,000원에 소개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피바칠레 가격은 2만원 합니다. 피바칠레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좀 있으면 꽃이 피겠죠. 지금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라밀레 때도 요거 가격 만원 합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있고요. 얼굴이 커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는데요. 가격 만원 하거든요. 7,000원 8,000원 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엘샤 가 요아이가 있습니다. 18,000원 합니다. 이렇게 많이 굳혀져서 이런 모습인데요. 하역 정리 하고 나면 조금 더 깔끔 해지 겠죠. 1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한 포트 있고요. 라즈 아가도 요게 사드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2,000원 에 요거 한 포트 있습니다. 분갈 해놓으면 훨씬 수영이 또 예쁘겠죠. 원종 바닐라비스도 가격은 2만원 에 있습니다. 요게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노제트가 예쁘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2만원 에서 할인 받으시면 조금 착하겠고요. 베르테르도 요거 10cm 풀분 에서 사드로 되어져 있는데 요정도 굳혀져 있죠. 사두가 가격은 15,000원 에 있습니다. 할인 받으시면 좋겠고요. 구찌가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요렇게 묵둥이로 되어져 있어요. 요게 물들면 완전히 예뻐지는데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로사로와도 적신 군생 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것도 가격은 2만원 에 있습니다. 파피스 로즈 자연 군생 인데요. 요것도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요렇게 두수가 엄청 많죠. 요거는 철화가 풀렸기 때문에 요게 자연 두수로 많이 만들어진 거죠. 요거 안쪽에도 자꾸 막 나오네요. 너무 예쁜 아이고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네몬로즈 금도 가격은 2만원 에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두수가 많은 아이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더 굳혀지면 다져지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 가격 2만원 하니까 활용 받으시면 훨씬 착할 것 같고요. 화이트 엔젤 요렇게 큰 아이들 안쪽 에도 자구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 에 있습니다. 5만원 하고요. 플라밍 맹고 가격은 4만원 육두나 요렇게 5두로 크게 되어져 있어요. 18cm 풀분에서 이렇게 얼굴이 크니까 또 5두로 되어져 있구요. 6두도 있습니다. 세포트가 있네요. 4만원 에 보내드리구요. 할인 받으시면 훨씬 더 착한 가격이 되겠지요. 화이트 엔젤도 이런 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2만 5천원 에 있습니다. 요것도 18cm 풀분에서 요렇게 자구들도 또 안에서 품어주고 있어요. 2만 5천원 에서 할인 받으시면 2만원 에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불꽃 여왕도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게 두수가 조금 작은 아이들은 요렇게 얼굴이 더 많이 있구요.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어요. 안쪽에서 정말 빨갛게 이쁘게 물이 들어오더라구요. 2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써니즈 가격은 2만 5천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써니즈 가 이렇게 크게 요것도 살짝 물 급하긴 하지만 아 요거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게 지금 18cm 나 20cm 풀분 에서 요런 군생 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너무 괜찮죠. 2만 원 에서 요거 할인 받아보세요. 2만 원 에 이렇게 금지 미약한 아이들 너무 예쁜 아이들 구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줄리아 나도 요렇게 두포트 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두수가 많고 큰 아이들은 많이 안나오고 몸값 있죠. 두포트가 남아 있는데 18,000원 하니까 요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구요. 이렇게 분질을 하는 모습이 있어서 얼굴은 두수는 더 많아질 것 같구요. 요기 안쪽에 보면 요렇게 노숙 흔적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따주셔도 가위집을 내주셔도 되고 또 하여부로 지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노즈도 가격은 철화에요. 12,000원 빨갛게 물들었으면 훨씬 더 좋아하실 건데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옵니다. 철화가 12,000원 하구요. 레드 환타지아도 요아이들 2만원 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2만원 소개해드리구요. 몽슈슈도 요아이 가격은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분갈이 할 때도 예쁘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요기에서 굳혀지면서 한쪽으로 조금 쏠린 이런 느낌이 있구요. 나단도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2만 5,000원 요렇게 요기도 안쪽에 자고 하나 나오네요. 요거에 나단이 물들면 노란색감에 너무너무 예쁘죠. 핑크색으로 물 들어옵니다. 이렇게 2만 5,000원에 요거 나단 식물만 2만 5,000원에 있으니까 카렌 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크레용이 이렇게 예쁜 3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두인데 요거 크레용도 이제 두수는 다 3두지만 수형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수가 크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구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요 아이들이 가격은 적혀져 익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무늬 해보셔도 좋습니다. 요렇게 3두 너무 예쁜 얼굴 크죠. 10cm 풀분에서 요렇게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크기는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구요. 펑킨도 이런 묵은 둥이 군생이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2만 5,000원에 두수는 8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2만 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매비나도 요 아이들 2만원 합니다. 20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요거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에일린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 큰아이들이죠. 요거는 16,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두수가 커요.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로신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안쪽에 자구들을 엄청 많이 달아주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이제 굳혀지면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엄청 예쁘거든요.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렇게 이제 큰 입장은 조금씩 서서히 굳혀지겠죠. 이렇게 안쪽에서 나오면서 너무 예쁘게 또 굳혀져 있습니다. 안쪽에 자구 많은 거 보세요. 로신 가격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백록젤리도 있는데요. 요 아이들 처음부터 이렇게 몸값이 있게 나오더라구요. 요 아이들도 2만원에 있습니다. 턱시판 철화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9cm 불분에서 요렇게 예쁘게 굳혀지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오네요. 립스틱 삼두도 자연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삼두인데요. 요 가격 8,000원 할인받으시면 훨씬 더 착한 가격이 되겠지요. 요 아이들 삼두가 이렇게 사두 삼두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요 아이들도 안쪽에서 계절금처럼 자연 계절금처럼 빨갛게 올라오면 예쁘죠. 이렇게 가격이 적혀져 있진 않네요. 에이핑크 군생인데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요것도 육두로 되어져 있고요. 육두 이렇게 세포트 가 있는데 너무 괜찮은데요. 2만원 에서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원종 가시즈가 요거 작업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하엽으로 지고 나면 요거가 얼굴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자라면 훨씬 이쁠 것 같아요. 2만원 원종 가시즈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 샤크라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레드 샤크라는 완전히 또 빨갛게 물이 들더라구요. 있어요. 지금은 초록초록 한데요. 빨갛게 물이 듭니다. 2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드림노즈도 가격은 2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할인 받으시면 좀 착하겠죠. 바손 아이스도 요아이들 예쁘게 굳혀져 있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5,000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대비 철한데요. 이렇게 근아이 20cm 풀분 에서 이렇게 크게 굳혀져 있어요. 지금도 색감이 완벽하게 들진 않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 잠을 자면서 색감 정말 예쁘더라구요. 이렇게 근아이 2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텔 백금 철한데요. 15,000 에 있습니다. 이렇게 통판 처럼 이렇게 옆으로 요아이들은 많이 옆으로 퍼지는 아이들 이죠. 15,000 하고요. 환엽 블랙 밍크 인데요. 가격은 18,000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15cm 거의 나옵니다. 13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18,000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지나 군생도 가격은 3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지나도 노제트 참 예쁘게 생겼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런 군생도 있어요. 예쁘죠. 노제트 참 예쁘게 생겼어요. 가격은 3만원 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아미스타도 가격은 2만원 에 15cm 풀분 에서 이렇게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육두도 있고요. 5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예쁘죠. 아이들 굳혀 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원종 바닐라비스 는 이렇게 물들면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불꽃 여왕도 이렇게 큰아이들은 가격은 3만원 에 있습니다. 큰아이들 얼굴이 크죠. 빨갛게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크게 되어져 있는데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가격하고 이름이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나조야도 이렇게 큰 얼굴 크죠. 이렇게 굳혀져서 노제트 참 예쁩니다. 철화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가격은 2만 5천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이어렌시스 이 아이들 엄청 대품이죠. 얼굴 이 하나만 보면 노제트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이렇게 손톱 나인도 멋있고 예쁩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요. 가격은 4만원 합니다.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고요. 애슐리가 있는데요. 애슐리가 물들어서 더 예쁩니다. 정말 진한 색감으로 매력적인 색감으로 물이 들어져 있어요. 오드가 가격은 2만 5천원 하거든요.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오드가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색감이 올라와야 되겠는데요.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고요. 포아뷰티 군생 인데요. 가격은 3만원 에 있습니다. 육두도 있고요. 이렇게 육두로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세 포트 있어요. 가격은 3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플로라 금화가 가격은 4만원 에 있습니다. 4만원 에 이렇게 큰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군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은 높게 들어와 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4만원 하고요. 파나메라도 이렇게 육두로 굳혀진 아이예요. 가격은 4만원 에 있습니다.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멕시코 로즈 철화인데요. 이 아이들도 묵둥이죠. 3만 5천 원 에 있습니다. 생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완전 묵둥이들이 고요. 일본 나탐도 가격은 3만 원 합니다. 양쪽에 생얼이 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크게 있는 아이 있고요. 체리 환타지아도 가격은 2만 5천 원 에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도 크면서 이렇게 큼지막 하게 되어져 있죠. 많이 굳혀지면서 동글동글 해졌어요. 4두가 2만 5천 원 하고요. 프랭크 군생 인데요. 가격은 3만 5천 원 에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앙떼 때도 가격은 4만 원 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자구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색감 으로 물드는 아이들 이에요. 4만 원 에 요거 할인 받으시면 훨씬 작아 겠죠. 후배 사도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안쪽에 꽃이 피나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이들 가격은 만 원 에 있습니다.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할 것 같고요. 신우덤도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가격은 만 원 에 있습니다. 할인 받으시면 더 착 하고요. 닝클마리아 요 아이들이 2만 5천 원 에 있습니다. 요거 굳혀져서 두수도 이렇게 많아요. 빨갛게 올라오면서 예쁩니다. 요거 예쁘게 빨갛게 물들죠. 실필줄이 있는 아이들도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들 2만 5천 원 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미니 황비 양이 오 이렇게 색감 많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그래서 빨갛게 만 물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 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나 탐처라도 이렇게 살짝 작은 아이들 여기 지금 16cm 18cm 풀분 철화 가 엮여져 있어요. 2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온 슬로우 요 철화 금 금 철화 인지 철화 가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금 같아요. 요거 가 3만 원 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춘 킬 하고 균 킬 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필요 하시면 다육이 주문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사는 게 조금 더 편리 하겠죠. 춘 킬 하고 균 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7,000원 하는데요. 6,000원 씩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6,000원 6,000원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12,000원 하겠지요. 다육 더하기 키움미 배합토 인데요. 항상 배합토 소개를 해드려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또 댓글에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6,000원 가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이 12,000원 하거든요. 택배비 포함해서 6,000원 가격 착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한상자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해서 32,000원 에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배합토 도 필요 하시면 여기에 15가지 정도 들어가는 아이들이 거든요. 궁금하시면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이렇게 배합토를 정말 착한 가격 으로 보내드리고요. 이게 경서기가 있어요. 아래 조금 화분 가볍게 깔아주는 경서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키로수가 얼마큼 될까요? 이건 한 봉지가 이렇게 꽤 크죠. 4,000원 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 더하기 해서 배합토 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